자 3초 말하지 마요 왜요 입 다물어요 입을 못 다물어요 저는 입 다물어요 자 진짜 같아 하나 둘 셋 진실 자 진실이었습니다 자 문도 감으세요 저 팀은 내가 볼 때 끝에까지가 저 뭐요 어 들었어 나 들었어 뭐요 돌아가 되니까 돌아가요 돌아가요 자 돌아가요 아 나 이씨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요 아 말해도 안되겠다 죄송해요 자 우린 나왔어요 자 발표해주세요 둘 셋 육 육 이거는 뭐라고 거짓으로 가죠 거짓이다 거짓이다 몇 번은 거짓마로 지내자 그냥 잡아냈 거짓이다 거짓인가 근데 저 핑공 님 눈을 봐요 아 이거 누가 올렸을까 눈이라고 누가 아니겠어 그러면 거짓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줄까요 그래봤자 저들은 영어를 해요 아니요 절대 하지 않아요 아니 영어 하면 제가 때려 죽을 거예요 친구 휴대전화 찢을 수 있어요 찢는 거 봤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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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진실 아 진실 누구에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돌립시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잡아내자 가요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짓.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짓. 썼어요. 오케이. 아 끝났다. 좋았어. 오케이 정말 미치겠네 진짜. 아 오케이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셀프 없나 셀프? 우리가 이걸 따라하면 안 돼. 좋았어. 우리 갈게요. 레츠고 레츠고. 괜찮아 지금 해도 되잖아. 상관 없으니까. 좋았어 좋았어. 아 이게 힘드네. 아 열 받아. 자 저희 갑니다. 가. 1 2 3 4 5. 쭉 올라가야죠. 그럼 우리 삼시선까지 간다. 올라가야죠. 말이 돼? 얼씨. 시화자 말을 왜 안 해요.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방금 소민이가 돌렸는데. 오가 나왔어요. 제발 말 아껴요. 참 신기하죠? 그치? 근데. 기회를 줄까요? 너무 승부인데. 근데 걸어보자. 걸을까? 거짓을 해야 돼. 뱀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번 더 가더라도 뱀 걸려서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그래 그래 그래. 뱀이 걸리면 또 거짓말을 할 애들인데. 하나 둘 셋. 거짓. 하나 둘 셋. 진실. 진실. 진실이야. 진실이 같은데. 진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돌릴 수 있습니다. 눈 감아요. 이건 그냥 하셔도 돼요. 돈은. 돈은. 추가는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분리해요. 우리의 패턴이 있잖아요. 뱀들이 많아요. 저희 거짓말해야 돼요. 우리의 패턴이 있잖아요. 쏙이 많아요. 뱀들이 많아요. 쏙이 많아요. 쏙이 거짓말해야 돼요. 쏙이 거짓말해야 돼요. 쏙이 거짓말해야 돼요. 너 했어? 너 뭐라 그랬어. 나 뭐라 그랬어. 알아봤는데, 알아봤는데. 속마. 내 집이 많아졌다. 뭐라 그랬어. 우리는 패턴이 있잖아요. 야, 나 몇 개 달아왔으면 되지. 좋아. 좀.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나 몇 단어 모르는데. 이거야. 바로 이거야. 좋았어. 우리는 절대 쓰지 마세요. 스펠맨도 모르는 패턴을 내가 왜 써겠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이거야.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죄송해요. 한 번 봐줘요. 진짜 너무 외모한다 지금.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패턴을 왜 써. 왜 그랬지? 야 저 룰렛. 낮은 거다. 낮은 걸까? 됐어요? 눈 떠도 돼요? 자. 하나 둘. 네? 하나요. 하나요? 잠깐만. 이거. 이건 2인데 일로 내려와야 되니까 하나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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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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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이건 2인데 일로 내려와야 되니까 하나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 어? 이거 아니야. 거짓으로 잡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자. 난 얘를 못 믿어. 둘 셋. 진실. 괜찮아. 의미 없어. 진실. 괜찮아. 한 번은. 의미 없어. 자 이렇게 영어 마음껏 해. 돌릴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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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우리가 원하던 거야. 이거야. 아 저기 팀 잘해. 팀이 팀이 좋네. 그치. 자 갑시다. 자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아니 눈 감아주세요. 대박하게 크게 거짓말로 이동해도 됩니다. 네. 아 근데 이게 거짓이 나올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언제든지. 상관없어. 상관없지. 아 그럼 몰라. 상관없지 상관없지. 재석이 언제든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으면 안 돼. 잡아내자. 아니면 됩니다. 됐어요. 자 가겠습니다. 이거 보내주자 그냥 보내줘. 우리 어떻게 괜찮아요. 보내주자 일단은. 어 이거 거짓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거짓. 보내주자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보내줄 줄 알고. 자. 예. 예 진실이었어. 잘했다 잘했다. 우리는 진짜였어요. 어 근데 이거. 예. 좀전에 아니에요. 감탄사 정도는 뭐. 그래요. 뭐 전 세계적인 감탄사. 얘 non. 아니 그런데. 완전 영어.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봐드리는 거예요. 완전 영어.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봐드리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말씀해 빨리. 죄송하다고 말씀해 빨리. 오케이 미안합니다. 살면서 오케이라는 말을 잘하네.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형님 나이스였어요. 왜 이래. 나 미쳤나 봐. 왜 그러지. 댄스 댄스 왜요. 왜 기분이 좋아요. 까불지 말라고. 기분이 많이 좋아요. 기분이. 말이 좋아요. 이러면 저들 1등이야. 안 돼. 자 돌립니다. 눈 감아요. 이게 무리하면. 우리가 지금. 자 우리는 이번에. 진실로 갑니다. 가 소빈아 진실로 가. 어 진실로 가자. 괜찮아 괜찮아. 문제없어. 이런 거는. 그냥 초반이니까. 그래. 놔두자. 놔두요. 가라 그래. 그냥 가는게. 그래. 하나 둘 셋. 거짓. 여기는 의견 없어요. 니들 뭐야. 거짓 맞혔다. 우리는 특별수사팀이야. 어? 어? 어. 우리 특별수사 뭐라고? 어 맞췔요? 특별수사팀이야. 어? 어. 어. 우리 특별수사 뭐라고? 어 맞췔요? 아. 이거 악근데. 니가 악근마. 하하하하하. 이거 악근마. 이거 악근마. 특별수사. 얘 니가 악근마. 야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No! No! 득표수사팀 SBS! 미치겠네. 미치겠네. Today is Monday! 우리 진실이야. 진실이야, 우리. 진실! 진실이야. 한 번 더? 이야, 끝이 안 난다. 셋! 가, 가. 자로 잡으면 돼. 그럼, 자로 잡으면 돼. 자로 딱 잡으면 돼, 요번에.